음악 구조신호 시그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최성수라는 사람이 45년 동안 누동착취를 당하면서 먹지도 입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보를 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그가 잠시 자유의 몸이 되고 시설에서 아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계속적으로 전화해서 회유해서 다시 그가 식당으로 돌아가서 예전의 생활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다시 돌아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 속에는 숨어있는 노예 근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멸시당할지라도 안정감이 있으면 좋다 라고 생각하는 노예 근성이 우리 몸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당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홍해를 건너서 오늘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자유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풍성히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서 애국당에서 초래급할 때 가져온 음식을 다 먹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더 이상 양식이 없어서 먹을 음식이 없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없어서 부족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들은 다시 노예 근성이 발동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께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구원의 간증을 경험하고도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당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줄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었던 때와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기 가마에 고기를 굽고 있을 때 그 고기를 먹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앉아있었던 때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고기를 구워 주었지 자신들은 고기를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눈물의 떡을 먹음으로 배불렀을 뿐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430년이라는 것은 치욕적인 노예 생활이었고 폭력으로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옛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좋았습니까? 옛날에 좋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핍박 당했습니다 고난 당했습니다 눈물의 빵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시간이 현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받은 현재보다 과거가 훨씬 좋았다라고 회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의 내가 참 좋았는데 과거가 그렇게 좋았는데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오늘의 이 시간을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을 감사로 채우지 못하면 원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살아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사로 채워야 한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감사는 감사로 채워야 합니다 감사는 감사로 채워야 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감사는 감사로 채워야 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을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이 시간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을 감사하지 못할 때 그 감사는 원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헌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못하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의 모습으로 바뀌어 오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할 때 우리 인생에서 먹을 문제, 마실 문제, 입을 문제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집중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때의 사절 자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때의 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을 자신을 향한 원망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부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가구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그들은 사람을 향해서 원망했지만 그 원망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대한 원망으로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원망이라도 그 원망의 끝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작은 원망이랄지라도 원망의 끝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축복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의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있는 소산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수구로 노력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식만 있어야만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준비한 음식이 다 떨어지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를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굶겨 죽이는구나 하면서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하늘의 양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공급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한 말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을 들으시고도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아버지를 향하여 공격하고 아무리 자녀가 아버지를 향하여 아픈 마음을 품고 말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그 원망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은 아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불평 대신에 믿음과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믿음과 축복의 말을 해야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아프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며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불평 대신에 믿음과 축복의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는 훈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로를 알고 계셨습니다 양식이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때의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준비한 만나를 계획하고 계셨음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우리가 모든 것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의 문이 열려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방의 문이 막혀도 하늘의 문은 열려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사방에 막힌담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을 봐도 답이 없습니다 뒤를 봐도 답이 없습니다 왼쪽을 보고 좌쪽을 보고 우쪽을 봐도 하나님 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망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늘의 양식을 너희를 위하여 비같이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늘이 열려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인생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습니다 왜 원망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한 달 동안 신광략까지 이르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로 왔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구해야 되는데 그들은 막혀있는 사방만 생각한 거예요 도저히 생각하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열려있는 하늘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인생의 원망과 불평뿐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땅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공급함을 체험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체험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시는 놀라운 체험 공급하심의 체험이 없으면 자기가 겨우 준비한 조건 이 조건을 믿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인데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만 가지고 알콩달콩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교도버일 수밖에 없고 이방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투자하는 설명회가 아닙니다 투자 설명회는 무엇입니까?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 조건에 맞으면 투자하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 것이 설명회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투자 설명회가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맡기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울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믿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앱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체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늘의 공급하심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열려있는 하늘의 체험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채워주심을 얼마나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시면 전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늘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의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전진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이롱할 양식을 만나로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주시는 방법을 여러분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어느 날 갑자기 텐트 앞에 눈을 떴더니 만나가 있더라 어느 날 냉장고를 열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이런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강구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알라딘 램프처럼 내가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해요 짠 펑 이걸 믿음이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방법이 아닌 날마다 날마다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거둬들이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의 중반제를 보시면 백성이 나가서 이롱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백성이 나가서 이롱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광야에다가 만나를 다 내리시고 장막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그 광야로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둬들이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하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오메실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행군을 하며 걸어가잖아요 가난 땅을 향하여 걸어가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엄청 많이 걸었습니다 걷고 또 걷고 또 걸었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에 매일 행군을 해서 가난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곤한 그들을 생각하시고 장막 앞에다가 소복히 만나를 탁 내려놓으시면 문만 열면 딱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이른 아침에 광야로 나가서 이른 아침에 광야로 나가는 수고를 해야만 먹을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너희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두라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사람의 수대로 거두라 식구들에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만나를 매일 먹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좀 피곤하니까 이틀 분을 한 번에 모아서 탁 먹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매일의 만나는 매일 먹도록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얻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마치 감히 홍시가 되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혹시 하나님이 내일 안 주시면 요거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까지 조금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날의 만나는 언제 먹으라? 그날에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보험을 들거나 저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내일 먹을 것이 있다고 그것을 나의 삶의 보장으로 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침까지 두지 말라 라는 말씀은 이것이 내 인생의 보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루하루에 주신 귀한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게 인생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진짜 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게으름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게으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의 하루의 싹을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만나는 다른 측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기도 많이 했거든 내가 어제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오늘 쉬어도 돼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복사님 저는 과거에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랬어요 과거에 열심히 오늘을 보장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 하나님과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날마다 매일의 양식을 가지고 수고하고 먹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제 열심히 했던 열심처럼 오늘 열심을 다하여 섬기고 수고하고 또 어제 열심을 다하여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된 삶이 있을 때 하늘에 열려있는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입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수고하며 받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보지 않으신다면 마음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떡이 뚝 떨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수고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뚝 떨어지는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수고하는 헌신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그 일을 헛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이야 나는 고귀한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이 일은 내게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축복 주시기 위해서 오늘 내게 이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다 생각하시고 주신 그 일을 치열하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인생의 만나를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4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와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순종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내 삶을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은 언제 주어지는가 순종의 여부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계획한 축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축복을 주시고자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율법 율법은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냐면 5절 말씀해 볼까요? 5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7일 중에 6일째 되는 날에는 갑절을 준비해라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갑절을 준비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의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메씩 거둔지라 회중에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리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우리 인생에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순종의 여부를 통과한 사람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6일째 되는 날에는 다음 날을 위해서 갑절의 양식을 준비해라 갑절의 양식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23절에는 매일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리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6일까지는 다 먹고 매일의 양식을 매일 거둬드리고 그러나 6번째 되는 날 안식일을 준비하는 전날에는 갑절을 준비해서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도록 6일째 되는 날에 다 준비해라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서 아침까지 그것을 간수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일 날에는요 아침까지 간수하면 그것이 허물어져서 먹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되었을 때는 그것이 아침까지 두어도 그대로 유지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6일 동안에는 성실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헌신한 후에 영적 양식을 먹는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많은 성도님들이 제게 말을 해요 목사님 이번 주에 못 나옵니다 왜요? 이래야 됩니다 못 나옵니다 저를 설득시킬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제게 고민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저는 못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라 성실하게 일해라 좀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6일 동안 자, 옆 사람에게 두 분이 좀 주무시는데 옆 사람에게 자, 6일 동안 성실하게 일합시다 밤이 맞도록 일합시다 6일 동안에 성실하게 일하셔야 돼요 뭐가 문제냐면은 6일 동안에 대충대충 하고 주일 하루를 또 쉴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6일 동안에는 수고하는 헌신으로 치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루 준비한 거룩한 성일은 휴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 마음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이걸 채워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큼 더 얻게 해주십시오 욕심이 얼마나 덕지덕지 많은지 몰라요 볼에도 붙어있고 임 안에 붙어있고 마음에도 붙어있어요 덕지 덕지 붙어있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 죽게 되었습니다 잘 살기만 하더만 하나님 나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만원짜리 음식 잘 먹던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있어서 그 욕심을 하나님께 채움받고자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아야만 피로가 보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죠 많은 청년들이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남자가 없어요 욕심을 내려놔 욕심을 목사님 여자가 없어요 욕심을 내려놔야지 목사님 돈이 없어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니까요 열려있는 하늘은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지 내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만드니까 우리는 헛수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욕심을 버립시다 덕지덕지 붙은 욕심을 버립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7일째 되는 날에는 가지 마라 가도 못 얻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꼭 욕심 있는 사람 27절 자 볼까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네 못 얻는다는데도 일곱째 되는 날 슬그마하니 얻을 거 있나 해서 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이걸 바꾸면서까지 예배를 바꾸면서까지 열심을 다하는 열심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다 헛수고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나갔으나 그들이 얻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없네요 어렵다 진짜 어렵다 다른 분들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 내 믿음을 내 믿음을 달아보고 순종의 여부를 보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지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시험에 통과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통과돼요 순종하는 시험 수고하며 치열하게 나가는 시험 이걸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방탕하게 되고 전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 하늘 문을 열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고 내 마음을 구별하십시오 내 마음을 구별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 체험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 문을 열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족구를 생각하고 그래야 믿음을 테스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는 인생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달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얘가 믿음이 좋다는데 순종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혹시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주님은 나의 믿음을 달아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